우리 어디가? 편의점 편의점 갈거야? 예스 너 근데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어본 적 있어? 아니 그래?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엄청 많으니까 별로 지금 신제품 혜자 도시락이 나왔대 이게 되게 은혜로운 도시락이라고 하더라고 궁금한데 한번 먹어볼래? 그래 가자 I am so happy to be in 망원정 달 달 떴다 서울의 달 있네 서울의 달 여기 길 너무 좋아 한적하고 망원은 작은 마을 큰 도시 너무 좋아 그리고 제스25 아저씨 너무 귀여워요 아주 중요해 너 중 안 좋아하잖아 맞아 그냥 있는거야 안녕하세요 이거지? 제자로 오지밥 오오 제육볶음 있고 이건 오징어 불고기 이건 제육볶음 아 오징어 아니야 오징어 안 좋아한다고 방금 말했는데 이거 먹을까? 제육볶음만 괜찮아? 제육볶음 좋아해? 진짜 너무 좋아 제육볶음 살짝 돌려먹는게 맛있나보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저 감정 엄청 많이 받았어 이게 뭐지? 소스? 오우 참기름 와우 맛있겠다 사장님이 좋고 저는 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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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보 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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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반 쓰레기 어 일반 쓰레기 네 이거 일반 쓰레기 아니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지? 참 어렵네 벌써 젓가락을 준비합니까? 네 됐다 1분 지났어 뭘 봐 콘돔 아닌지? 콘돔이네 진짜? 아 신동엽 되게 유명한 분인데 약간 야한 이야기 좀 재밌게 잘하시는 코미디언 죄송해요 콘돔 모델을 하네 오 오 냄새가 좋아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안 치우고 간 거야? 어 사람들이 정말 오 나 넘어질 뻔했어 참 기름 어디에다가? 니 뿌리고 싶은 데다 뿌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 왜? 너가 뿌리고 싶은 데다가 I guess 제육볶음에다 뿌려야 되나? 같이 먹을 건데 뭐 나 참 기름 참 좋아해 맛있겠다 냄새 좋은데? 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계란후라기가 올라간 밥에 제육볶음 그리고 너비안이 있고 이거 뭐지? 너비안이라고 불러 너비안이 김치? 그리고 이거 김치도 있고 오뎅 오뎅 맛있겠다 It's really 신기해 for me because in France you absolutely can't find a place like this to you know eat something really quick 그리고 이게 가격이 3,900원인데 구성이 너무 해자롭다 밥도 작곡밥이네 밥 괜찮아? 음 하나하나씩 먹으면서 말 좀 해줘 먹어봐 먹어봐 아 진짜? 나 먹어봐? 응 너무 흘리지 말고 I love 치육볶음 땀에 싸먹어야 되는데 계란 일단 어때? I mean Seriously I don't expect a lot from Pyongy점 음식인데 이 정도 너무 괜찮아 김치 한번 맛해보겠습니다 김치 맛 어때? 좋다 프랑스스는 김치 하나 사 먹으려면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김치로 밥 한 그릇 다 먹을 거 같은데? 아니아니 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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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볶음 어때? 너무 좋은데? 괜찮아? 응 먹어봤는데 내 기억보다 덜 매워 너 매운 거 잘 먹잖아 응 더 매웠으면 좋겠어? 어 조금만 너무 맛있어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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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있네 응 응 진짜 crazy 이럴 때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 너무 비싸 음 많이 있어? 오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지금 이번에 나왔는데 오늘 나온 신제품이라고 들었어 원래 혜자도시라고 유명했었거든 이야 너무 맛있는데? 너비아니 이제 인생 첫 너비아니 괜찮아? 응 맛있어? 음 어떤 맛이야? 맛있는 맛이야 야 너무 단순하잖아 무슨 고기지? 소고기 아니야? 어묵도 한번 먹어봐 너 원래 프랑스에서는 피시캐가 안 좋아하잖아 너 원래 프랑스에서는 피시캐가 안 좋아하잖아 어묵 맛있어? 응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I swear 너 밥 먹기가 내가 힘들어 너 밥 먹기가 내가 힘들어 이거 너무 맛있어 나는 로맨 같은 성왕 너무 많아 하루에 좀 우울해 그리고 혼자 밥을 먹고 저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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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또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으니까 쓰겄다 반찬 중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다 맛있어 하나만 너의 최애 이거 이거 아제육볶음? 네 너비안이도 입에 맞으십니까? 응 응 응 이거 매일매일 먹을까? 매일매일 정도 아니고 자주 먹을 것 같아 오늘 점심에 먹은 쌀국수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니 이게 더 맛있어 아 진짜로? 진짜 야 돈이 지금 2배 3배 차인데? 진짜로 나 역시 한식, 한식요자 한국 요리가 제일 맛있어? 응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미판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응 못돼 3년 전에 한국에 3년 동안 살았잖아 응 그때 편의점 도시락 먹어본 적 있었나? 없어 삼각김밥 이런 거 먹어봤지 응 도시락은 왜 그동안 안 먹었을까? 비주얼이 안 생겼어 별로 한국에서 우리 지내는 그런 모든 너의 첫 경험들을 좀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응 응 주변에 생활소음도 좀 이렇게 넣고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한국은 본 위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응 이런 작은 트럭에서 오징어 순대에서 사는 오징어 순대 응 보기 너무 좋아 응 내 마음이 너무 좋아 혼자 있어도 혼자 아닌 거 같아 이런 느낌 남은 밥 내 밥 진짜 맛있다 나 밥만 먹었는데도 perfectly cooked 응 so chewy 솔직히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못했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을까 했는데 역시 한국 대단하다 대단해 프랑스는 7에러 인 카르풀 퍼어 디스그스틱 파스타 박스 하하하 진짜? 프랑스는 음식 나라 나이 안 돼 어떡해 어떡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난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말해야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괜찮아 이미 밥에 비벼네 하하하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네 저도 그런 느낌이야... 참... 참치에cut coincidence im eating the DOOROUN ken can don't judge me 아무랬lo 넌... 아... skelet刻 disciplined 넌 그렇게orship 아 그렇 parole 불이 좀 왜ष가스에서 그렇게 좋아해 clicks incredible 너무 더러워 밥맛 떨어지겠어 ilia 아주시문화 시문화. 이 할 수 있어. 이 할 수 있어. 아 너무 좋아. 너 이렇게 밥 빨리 먹는 거야. 처음 봐. 어묵도 잘 먹네. 내가 프랑스에서 어묵 먹고 싶다고 막 그 피쉬케이크 살려 그러면 네가 막 절대 안 먹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Sorry. I'm so sorry. 입에 자꾸 튀어나와. 알았어. 아주 섹시하게 먹을게. 그거 아닌 거야? 부담스러워. You can be yourself while eating this kind of food. 부담없이. 부담없이 진짜 잘 먹었다. 말하면서 다 먹었어 그걸. I can't wait to try the other or the other do시락. 여러분 맛있는 편의점 도시락 추천해 주세요. 나 다 먹어볼게요. 나 제육볶음 한입만 줘봐. 손을 왜 벌벌 떨어. 맛이 어때요? 맛있지? 맛있네. 맛있네. 근데 별로 안 매워. 사실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먹진 않았거든. 응 그치. 근데 잘하네 이 집. 편의점 도시락으로 앞으로 끼니를 때우도록 하자. No. 왜 안 돼? 나 안 돼. 먹어야 할 음식이 엄청 많아. Don't stay with me. 아 진짜 놀라워. 너같이 까다로운 애가 도시락 하나를 깨끗하게 먹을 줄은 몰랐어. It's like it was like 3 Euro? less than 3 Euro. 밥을 좀.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다. 진짜 대박. 친구 봤잖아. 밥알을 남기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알아. 밥이 좋아? 면이 좋아? 밥. 밥. 밥요자. 빵이 좋아? 떡이 좋아? 떡. 떡요자. 깨끗하게 다 먹었네. 깨끗하게 I'm not sure. 아 또 우리 깔끔하게 치워주는 센스. 나 너무너무 슬퍼. 편의점에 와서 이런 쓰레기 테이블에서 보면 너무 슬퍼. 그치. 사람들이 안 치우고 가면 너무 싫지. 우린 깨끗하게 치우고 가자. Of course. 정말 은혜로운 도시락이었습니다. Well I feel like she cooked for me it's safe. So I feel like I owe her something. Well I feel like I owe her something. Well I feel like she cooked for me it's safe. Well I feel like I owe her something. Well I feel like she cooked for me it's safe. So I feel like I owe her something. I feel like she cooked for me.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No. No. I go. No. I know you're gonna be good bye. I feel like you're gonna eat something. 이런 생활 소음을 즐기면서 여러분도 밥국 챙겨 드세요 밥이 라이프 밥이 라이프